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은 북한에 경협할 때가 아니다. 크게 배움이 없는 국민이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북한에게 현금을 지어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비핵화 공조의 균열을 무릅쓰고서라도 개별 관광 허용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현금을 지어주겠다 이런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양식이 있는 보통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청개구리 정권입니다. 청개구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 엇나가고 엇먹는 짓을 하는 것을 부를 때 우리가 청개구리다 그렇게 부릅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련 교수가 중앙일보의 시비적절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서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 이런 조치를 보면서 북한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지금이 경협을 시작할 때인가 그런 주제에 김병련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을 네 부분으로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고 아주 간단한 저의 해설을 다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한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아주 위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련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소득주도 성장 추진보다도 훨씬 더 무모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는 얼마의 성장률 감소를 보이겠지만 잃어버린 비협화 기회는 한반도 평화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관광과 같이 제재의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지 않고 그 자국 문구의 빈틈만 찾으려는 시도는 한국과 미국 사이 텀셋만 벌릴 뿐이다. 문 정권이 범한 최악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겁득시켜서 한국의 많은 그런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정책이 지금 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개별 관광 허용을 통한 남북 경협 사업입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제재에 더욱 고피를 쥐어야 할 때이다. 김병련 교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한 푼의 돈이라도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제재의 때이다. 그래야 오히려 경협의 시기가 더 빨리 열리는 역설의 기간이다. 정부는 독자적인 경협 추진보다도 한국과 미국과 함께 설계한 경협 안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행하는 정공법을 선택해야 된다. 저의 해설은 왜 이 정부는 정공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일까? 항상 정공법이 아닌 이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지렴길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적행이다. 아주 적대행이다. 아주 나쁜행이다 이야기죠. 그것은 북한에 협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한을 이적, 남한을 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김병련 교수의 주장입니다. 북한 관광수입의 급증은 제재에 큰 구멍이 생김을 뜻한다. 제재 이전에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수입원은 광물수출 8억 달러, 해외 파견 근로자의 충성자금 3에서 4억 달러가 차지했다. 지금은 밀수와 신분을 비장한 근로자 수입을 더해도 제재의 이전 규모의 2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외환 부유고는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북한은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2010년에 13만 명에서 크게 전가한 35만 명으로 북한은 이들로부터 1억 7천 5백만 달러를 벌여들었다. 만약 이 전가 속도에다가 한국의 관광까지 되어진다면 제재 이전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김정은에 받았던 충성자금 액수에 버금가는 외화가 김정은 정권에 공급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제재가 외환 보육에 미치는 충격을 반감시켜서 피해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문 정권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개별 관광을 허용해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행금을 주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것이 서울대 경제학부의 북한 문제에 아주 정통한 김병련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청개구리 정보가 양식이 있는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든 막아야 됩니다. 그 점을 문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좀 더 정직하자도록 정직한 마음으로 좀 진실된 마음으로 대북정책을 다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핵과 협상을 당기는 방법은 돈줄을 마르게 하는 것이다. 불변의 진리죠. 돈을 마르게 하면 그 다음에 항복하는 겁니다. 김병련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북한 외환 보육을 소진시키게 하지만 경협은 반대로 북한의 외화를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 건은 외화 문제다. 외화 돈이다. 항상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줄을 재면 북한을 손을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제재 효과는 산업 시장 그리고 외화 부분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 중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시장 충격은 외국으로부터 충분한 식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공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화 충격, 외화 부족은 김정은에게 시한 폭탄처럼 다가오는 공포다. 마지막 문장의 핵심입니다.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화 충격은 김정은에게 시한 폭탄처럼 다가오는 공포다. 지갑을 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정직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면 한 푼의 달러도 북한 고위 당국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택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선택입니다. 김병영 교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좀 정직한 정부로 문정권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